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라데이션 하면서 스톤 올릴 수 있는 봄에 할 수 있는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젤코코 19번 레몬크림을 일단 한번 원콧을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할 때 옅은색을 먼저 원콧을 한번 깔아주고 시작을 하니까 흘러 넘치는 거나 큐티클 라인이나 이런 게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님한테 할 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뭔가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9번 레몬크림을 한번 큐어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크게 화면을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넓게 보이세요 작게 해놓고 보시면은 조금밖에 안 보이세요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색깔 이번에 나온 115번 사춘기 코랄 핑크를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스퀘어 아트 브러쉬 호수 11호입니다 11호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얘를 섞는 거를 대충 섞으시면 안 돼요 중간에 색깔이 나는 거가 정확하게 색깔이 섞여서 날 수 있도록 섞으니까 약간 주황빛이 나거든요 아 주황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살구? 살구 색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살구 색이 나도록 완전 섞일 수 있도록 완전히 섞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페이퍼 타올에다가 한번 닦아주고요 자 노란색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결이 보이거든요 자 얘네를 자 보이시죠? 노란색부터 축축축축축축축축 찍는데 촘촘하게 할수록 훨씬 더 예쁘게 완성이 되시니까 그리고 너무 섞는 거 범위를 넓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밑에서 섞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촘촘촘촘촘촘 해서 이 양들 이 한 선 있죠? 지금 이 한 선 한 이렇게 선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선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주면서 얘네들을 섞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원코스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섞인 색깔도 정확하게 거기까지 가고 빈대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 색깔을 아예 한번 바르지도 않고 그냥 시작을 해놓으면 사실 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색깔이면 괜찮은데 약간 투명한 약간 시럽 같은 색깔이나 그런 거는 한번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색깔이 이제 균일하게 딱 되어 있지도 않아 보이고 해서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닦아주세요 그러면 훨씬 그라데이션이 많이 됐어요 자 그걸 보고 또다시 한번 더 쳐줍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더 자 노란색 위에서 있는 노란색이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완전 딱 경계 있는 데부터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서부터 왜냐하면 노란색을 끌고 내려오면서 얘네들을 섞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약간 살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찍고 자 그러면 경계가 훨씬 더 많이 무너졌어요 자 거기서 노란색에서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찍을게요 자 왜냐하면 여기 경계를 좀 더 저는 더 많이 더 많이 얘를 경계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조금 이제 위로 쳐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네들은 스펀지 띡듯이 그냥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은 곳에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되어 보이죠 그쵸? 네 하고 나서 큐어 베이직 실을 이제 바를 거에요 확인 여기요 여기 베이직 실을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발라주세요 베이직 실을 바르고 구멍이 뽕뽕뽕뽕 나는 거는 양이 적어서 그래요 얘네들의 미경화 정도도 조금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실 때는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발라주시면 결이 지지 않습니다 자 투콧을 하는데 이번엔 좀 더 노랑이를 내가 아까 발랐던 것보다 좀 더 밑으로 해서 얘네 둘을 또 섞습니다 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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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저는 또 노랑이 있는 데에서 또 한 번 더 섞습니다 이렇게 노랑과 살구색이 있는 이 경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섞어서 내려와줘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내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또 한번 시작해볼까요? 노랑색에서 통통통통 자 이렇게 꽁꽁꽁꽁꽁 꼼꼼하게 자 이렇게 한번 대충 한번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랑이 여기 위에가 좀 많네요. 얘를 조금 끌고 내려와서 어차피 끌고 내려와도 북결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또 이렇게 내려가요. 위에 있는 걸 끌어서 내려오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이제 한 3번 정도 바르면 사실 컬러가 좀 두꺼운 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클 라인 쪽에도 여기서는 이렇게 섞어서 컬러를 막 내려주는데 이제 큐티클 라인 쪽은 발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쳐서 내려주기만 해도 훨씬 되게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노랑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지금 약간 보이는 부분이 그 밑에 있는 밑에 내가 원콧 한 거 말고 걔네들 섞은 거 원콧 있잖아요. 걔네들이 비춰서 보이는 거거든요. 컬러가 얇아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노랑을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비춰 올라오니까 노랑을 좀 더 밑으로 내려서 지금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빛의 이 부분이 좀 더 많도록 보이게 그게 훨씬 이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끌어다 주세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매끄러워 보여요. 북결이 아예 안 보이실 수는 없어요. 조금씩은 다 보이대요. 하지만 은은하게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큐어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하시기 되게 괜찮을 거예요. 샵에서 교환한 다음에 베이직 씬 한번 베이직 씬을 한번 도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무광을 만들게요. 저의 스무디 아시죠? 스무디 이용해서 저는 리뉴얼 돼서 나온 거는 코지 흔들어 쓰지 않아도 되게 무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지 다 섞어서 계속 쓰시고 이렇게 안 해도 무광 잘 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파우더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랬던 건데 그거 아니면은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무광으로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되게 색깔이 진짜 예쁘죠? 이런 데에다가 아트 한번 해볼게요. 손님 손 뒤로 돌려가지고요. 손님 손 뒤로 돌려가지고요. 여기다가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포닉이 흰색입니다. 포닉이 흰색으로 그냥 점 찍고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돼요. 잡아땅기고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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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돌려서 자 자 포니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얘가 고정력이 있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시고 나중에 닦아주시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짜 손 험하게 쓰시는 분들도 탑 안하고 그대로 그냥 둬도 되게 깨끗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 한번 할게요.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톤 이용해서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너 이용해서 배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위에까지 메워줄게요. 한 1-2초면 다 굽거든요. 이렇게 메워주고 나머지만 스무디로 무광갑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께 이정도에 이렇게 까지를ashing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 옆에 나간 거는 키친페이퍼로 살짝씩만 먹여주면 이렇게 뭉쳐 보이지 않고 무광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큐할게요. 저희 애가 와서 자꾸 말을 걸어놔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세요. 이런 거는 봄에 손톱에다가 그라데이션만 하기 조금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시면 되게 이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제 손이 깨끗하고 이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많이 그려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제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